오늘은 여러분께 여성시대를 향해 실명을 걸고 공론화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드디어 여성시대에서 벌어지는 인간 쓰레기 말종 같은 일들이 기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사이버레카와 달리 기자님들은 자신의 실명을 걸고 하기 때문에 기자님은 정말 많은 용기를 내야 하죠. 그리고 가장 먼저 앞장서서 기사를 써주신 기자님을 향해 융단폭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 줄도 모르는 뇌의 남자 XX만 가득한 XXX돼지 X빠은 개아줌마 명의 남자년아. 넌 콧구멍에 주먹도 들어가게 생겼어 니 작은 고추 남편이 안방불 끄면 콧구멍이 XX구멍인 줄 알고 X 넣은 적 있지 XXX년 이라는 식으로 압도적인 성희롱을 보여주는 우리 여성인권운동가들. 일배가 그렇게 악플을 잘 썼다고 하지만 우리 여성인권운동가들 앞에서는 한 수 접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악플만 달리는 게 아니라 같은 여자 저격환이 좋으세요. 가해자 한남 인권 챙길 시간에 여성인권부터 챙기세요. 본인이 여자로 이 나라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여성인권을 위해 싸워온 여성들 덕분이에요. 공부 좀 하시고요.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참고로 이 기자님은 단교로 군생활을 마치고 기자로 근무하는 겁니다. 언론고시를 패스한 기자를 상대로 공부를 하라 말하는 우리 한국여성인권운동가들. 그리고 우리 기자님께서는 시원하게 저 여자들을 고소하게 되었죠. 놀라운 사실은 여성판 N번방이 기사화되기 시작하자 주한미군도 법적 검토를 하겠다 선언했으며 주한미군 내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이 노출된 주한미군의 인권 문제와 함께 군정보 유출과 기강회의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라는 이 멋진 기사 내용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저런 기사를 써내는 우리 기자님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욕을 쏟아내는 게 지금 여성인권을 생각한다는 인간들이라는 거죠. 자 이제 저는 여러분께 어떤 인간들이 저 기자님을 향해 악플과 좌표를 찍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여성카페 미군 어쩌고 처음 보도한 기자분 있잖아. 라고 말하며 실명을 거론합니다. 그리고 84만 명의 여자들은 돈 벌려고 하면 똥통에 빠져서라도 많이 벌 수 있지 하지만 물리적 똥이 아니라 정신적 똥이라고 괜찮을 줄 아냐. 라는 식으로 기자님이 쓰는 기사는 똥통의 기사라 말하고 있으며 진짜 저급한 기사만 골라낸다 저 기자. 댓글 가관이고 기자님 행보 가관이다 기억할게 한국 남자 수호단. 저 기자는 핏줄이 천한가. 저런 사람이 어떻게 기자 되는겨. 라는 식으로 기자님을 향해 악플을 드릉드릉 허버허버 달고 있죠. 참고로 이 글을 작성한 여자는 개백수의 인생을 살고 있으며 새벽 3시 반쯤 기상해서 아침 7시까지 심즈 존나 했다 돈 벌어야 해서 아침부터 심즈 애비 힐칠 팔았다. 라는 말이나 하는 한심한 개백수 여자였죠. 현타 온다 죽고 싶다 나는 정신 언제 차리지 라는 식으로 정신 못 차린 여자이고 강력한 수면제를 먹어야 잠에 들 정도로 정신에 문제가 있는 여자이죠. 이런 여자가 지금 기자님에게 공부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자님에게 똥통에 빠져있는 여자라 욕한 이 여성인권운동가는 나 한쪽 무릎 뒤 힘줄이 둔해진 느낌으로 당기고 있다 나 뚱뚱한데 몸에서 경고 보내나 라는 식으로 무릎 뒤 힘줄이 둔해질 정도로 뚱뚱한 여자였죠. 기자님을 향해 악플을 다는 여성들이 어떤 상태인지 잘 아시겠죠? 현생은 망해버려서 가망이 없는 여자들은 인터넷에 살고 있고 자신들이 인터넷에서 저지르던 더러운 짓이 폭로되니까 부끄러워서 제발 공로나 시키지 말라고 악플을 다는 여성들. 저같은 사이버레카가 왜 기를 쓰고 신상정보를 공개 안하는지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저 기자님을 향한 악플의 수위가 저정도인데 저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악플이 쏟아질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심도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저런 참언론인 기자님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부디 여러분은 저 기자님의 기사에 조회수를 올려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남자들은 아무런 행동도 안하고 그저 신상정보 공유라는 피해를 받았는데 여성들은 남성을 가해자라 말한다.